이번 시간은 209페이지 아스팔트 방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스팔트 방수의 개념은 아스팔트 재료 가지고 방수 공사를 하는 부분이 아스팔트 방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료적인 측면에서 아스팔트는 재료적인 측면에서 먼저 아스팔트가 필요하겠죠. 아스팔트는 지금 현재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스트레이트 아스팔트가 있고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수교의 정제 과정의 찌꺼기로 나온 것이 바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연하점이 낮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반액체 상태예요. 이미 반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녹아있죠. 연하점은 고체인 아스팔트를 가열해서 녹는 온도인데 이미 녹아있어요. 그래서 연하점이 낮은 것이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방수 공사에 활용이 어려우니까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가열해서 공기를 불어넣어서 딱딱하게 만든 아스팔트가 개량한 거죠. 불어넣어 아스팔트가 되는 거예요. 불어넣어 아스팔트는 방고체입니다. 방고체 딱딱하게 만드는 게 불어넣어 아스팔트입니다. 그런데 그럼 딱딱하니까 이동성은 떨어질까입니까? 그래서 이 불어넣어 아스팔트에다가 동식물성 유지, 기름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강 분말질 첨가해서 만든 것이 바로 아스팔트 컴파운드예요. 아스팔트 컴파운드를 만든 거예요. 쉽게 자꾸 더 좋은 제품을 만든 거예요. 아스팔트 컴파운드. 그래서 아스팔트 컴파운드는 거의 다 능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단지 좀 비싸다는 것이 단점이죠. 그래서 얘는 연하점도 높으면서 침이 또 더 크고 신축성도 좋은 것이 최고 우량품이 아스팔트 컴파운드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면 얘를 나올 수도 있대요. 아스팔트 컴파운드가. 아직 아스팔트 재료는 시험에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이 바로 접착 재료죠. 접착 재료가 필요한데 그 접착 재료로서 4번을 쓰는 거죠. 아스팔트 프라이머예요. 아스팔트 프라이머 가지고 접착 재료로 쓰는 거예요. 이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접착 재료로서 얘는 부착력 증가가 주된 목적이죠. 이것은 부착력 증가를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부착력 증가 목적으로 이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프라이머가 부착력 증가 목적으로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방수 성능 좌우하고는 관계가 없죠. 부착력 증가를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스팔트 프라이머예요. 그래서 이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거기 보시면 해놨죠. 이제 액체화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스팔트 프라이머가 일반적으로 블론 아스팔트 50%하고 지금 희발성 용제 50대 50을 섞어서 만든 재료가 아스팔트 프라이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이 목적을 꼭 기억해 두시고 목적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210페이지 보시면 프라이머의 품질 해가지고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자 거기에서 조금 정리하실 것이 이거 조금 정리해 두시면 된다. 건조 시간 나오죠. 이것만 좀 체크하시고요. 건조 시간은 8시간 이내에 건조되는 제품을 써야 됩니다. 8시간 그거 체크하시고. 그리고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0.4kg예요. 면적당. 자 0.4kg 우리가 씁니다. 면적당. 이 정도 씁니다. 프라이머.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착 재료가 있고 그리고 나서 아스팔트 방수지 아스팔트 방수지가 있는데 그 방수지가 아스팔트 펠트 5번 6번인 겁니다. 아스팔트 펠트가 있고 아스팔트 루핑이 있는 거야. 그러면 두 가지 제품이 이제 이제 여러분이 검정색의 비누처럼 생겼습니다. 두꺼운 거. 그래서 아스팔트 루핑이 있는데 자 두 가지 제품 중에 바로 얘가 두껍습니다. 펠트가 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펠트가 얇은 것이고 루핑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둘 다 두루마리 제품으로 우리가 제작돼요. 이거는 두루마리 제품으로 제작이 돼요. 두루마리 제품이에요. 그러면 두루마리 제품의 보관은 어떻게 보관을 한다겠습니까? 세워서 보관합니다. 두루마리 제품은 세워서 보관을 합니다. 세워서. 세워서 우리가 보관하게 됩니다. 두루마리 제품은. 그리고 아스팔트 펠트 루핑의 겹침은 기본이 100mm가 기본입니다. 겹침은 기본 100mm 겹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된다. 100mm가 기본이에요. 특별한 조건 안 주어지면 기본 100mm를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붙여가는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야지 물이 위에서 흘러내려오겠죠. 아래에서 위로 하는 것이 기본 원칙에 대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제작은 둘 다 폭이 1m예요. 그리고 단지 길이가 펠트는 42이고 그리고 루핑이 21m죠. 왜 그러냐면 루핑이 두껍다 캣죠. 잘 모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성분도 있죠. 레깅스. 일반 레깅스는 펠트고 기모 있는 레깅스가 루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꺼운 제품이 루핑이다. 이렇게 보면 얘가 좋은 제품이에요. 가격 단가는 비쌀 수밖에 없겠죠. 기억을 해두면 된다. 그래서 이 측면을 보시면서 페이지 210페이지 시공적인 측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탕 처리를 먼저 하자는 거다. 그러면 아스팔트 방수를 할 때 먼저 바탕 처리를 해야 돼요. 왜 바탕 처리를 해야 되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바탕 처리는 하는 거죠. 그런데 아스팔트가 재료 가지고 방수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탕의 평화를 해야지 공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들두들 하면 아스팔트 루핑 이런 게 째질 수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바탕 처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바탕 처리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바탕 처리. 그래서 이 바탕 처리 할 때 주의할 점이 이 점에 대해서 좀 주의하시면 된다. 바탕 처리는. 먼저 아까 했죠. 오목 모서리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바탕 처리 해서 그래서 오목 모서리는 이거는 삼각형으로 해야 돼. 다 층이니까 이것은 삼각형으로 우리가 합니다.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 하고 그리고 바탕이 건조 되어야 되죠. 건조 상태에서 해야 되죠. 그래서 건조가 되니까 함수 상태가 8%에서 하라 했죠. 함수 상태가 8% 이하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8% 이하. 그리고 바탕 처리를 할 때 바탕이 재료가 다르잖아. 구조체는 철근, 콘크리트인데 지금 재료가 아스팔트 재료 가지고 하죠. 그래서 바탕은 평안하게 평탄하게 해야 돼. 평안하게 우리가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방수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먼저 방수층 공사에 대해서 그러면 이 바탕 처리를 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방수층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방수층을 공사를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여기에다가 아스팔트 방수층 시공을 하는 거예요. 아스팔트 방수층 우리가 시공을 들어갑니다. 이때 아스팔트 방수층은 이게 다층 방수법으로 하게 됩니다. 이 다층입니다. 다층 방수입니다. 여러 겹으로 합니다. 다층 방수 공사로 합니다. 그래서 그 아스팔트 방수층 공사가 세부적으로 나누으면 자 이런 페이지 211 페이지 보시면 1층부터 해서 보행용 전면 접착 A종을 보시면 가장 많은 건 10층까지죠. 그러면 1층이 앞에서 봤던 우리가 방수 재료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접착 재료가 아스팔트 프라이머였죠. 그래서 아스팔트 프라이머 도포를 하는 거예요. 프라이머 도포를 제일 먼저 하고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프라이머는 접착 재료였죠. 그래서 부착역 전가를 목적으로 1층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청수는 명심하십시오. 아스팔트 재료의 청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사시고 있는 청수가 아닙니다. 제가 10층까지 하니까 저는 18층에 사는데 뭐 까야 되면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재료의 청을 뜻합니다. 그리고 2층에 아스팔트를 우리가 도포하는 거예요. 아스팔트 도포를 하는 겁니다. 이때 아스팔트는 가열해졌습니다. 가열 공법을 열공법을 쓸 수밖에 없죠. 솥을 갖다 놓고 아스팔트를 가열해서 우리가 한 200도씨 이상 가열해가지고 200도씨 이하가 되면 부착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접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열해가지고 녹여가지고 아스팔트 도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3층에 홀수층인 3층에 아스팔트 방수지 까는 거예요. 방수지 중에 얘는 아스팔트 펠트를 한다는 거고 아스팔트 펠트고 그리고 다시 아스팔트를 공사하는 거죠. 4층에 그럼 이 사이에다가 이래다가 한 겹 더 가는 거죠. 아스팔트 짝수는 다 아스팔트 도포입니다. 그리고 5층에 다시 방수지 더 가는 거예요. 5층에 방수지 근데 이때부터 방수지는 뭐가 된다? 아스팔트 10층 방수 루핑 더 가는 거고 방수지 그리고 다시 6층에 무엇이다? 아스팔트 이 반복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스팔트 사이에다가 방수지를 끼워 넣는 거야. 그러면 홀수층은 전부 다 방수지가 되는 거야. 7층 그리고 9층 다 무엇이다? 방수지입니다. 방수지 까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짝수층은 우리가 적어라 했죠? 아스팔트입니다. 그럼 마지막 위에다가 무엇을 한다? 10층 아스팔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스팔트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사이에 방수지가 몇 겹 들어간 얘기 그러면 지금 방수지가 10층 이때는 4겹 들어가죠. 그럼 이게 4겹 방수가 되는 거예요. 정해서 4겹 방수 여러 겹으로 공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4겹 방수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자 나중에 그럼 이것죠. 여기는 시멘트 제품이고 방수층 아스팔트 제품으로 쓰니까 여름에 열을 받고 겨울에 수축 할 때 수축 팽창이 다르죠. 그러면 다 덜 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호 누름 마감을 하는 거예요. 위에다가 2번 했죠. 1번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3번 보호 누름 청시공을 하는 거예요. 보호 누름 청시공을 해줍니다. 보호 누름 청시공을 해주고 나서 그 위에 마감 청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마감 청 이렇게 마감 청 공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팔트 방수는 여러 청으로 공사가 되기 때문에 언제 누수가 됐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어린애들 아는 외우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가 누수가 어느 때 생기는가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누수 생기는지 그래서 이걸 다 걷어내고 방수 공사를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 액체 방수 비교했을 때 아스팔트 방수가 시공이 까다로 여러 층으로 공사가 되는 방수예요. 그리고 얘는 보호 누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자 발견이 조금 어려운 것이 아스팔트 방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럼 물매는 우리가 얼마로 하면 된다. 보호 누름을 했죠. 그러면 이 아스팔트 문세는 바탕 처리할 때 이 물매 그래서 이제 물매 개념은 경사죠. 물매는 보호 누름을 했으니까 100분의 1에서 50분의 1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100분의 1에서 50분의 1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리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정리하실 것이 이겁니다. 자 그래서 212페이지에 보시면 자 저거 나오죠. 접착력 지하를 반대해서 우리가 가열을 할 때 그 온도가 표준 용륜 온도가 200도씨 이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루핑 붙임에서 보시면 1번 나오죠. 볼록 오목모습 일반 평면 루핑 붙이기 전에 자 일반 평면부 루핑 붙이기 전에 자 너비 폭 폭이 너비라고 요새 많이 바꾸고 있죠. 교수들이 너비 이렇게 많이 있으면 폭 너비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300mm 정도 스트레칭 루핑을 먼저 균동에 덧붙이 먼저 있어줘야 된다는 우리도 자 겉옷 입기 전에 속옷을 먼저 입죠.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일반 평면부 붙이기 전에 보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심은 기본이 100mm가 기준이라고 했죠. 그런데 루핑은 원칙적으로 물 흘림을 그래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하면 돼요. 자 이 경사지가 있어도 될 거예요.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루핑을 아스팔트 루핑이라는 것을 겹쳐 나가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 위로 시공을 하는 게 기본은 그래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위로 시공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겹침은 얼마가 기본이다? 100mm 이렇게 할 때는 100mm 기본을 잡아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거기 5번 보시면 나오죠. 어쩔 수 없이 물매 위쪽에서 아래로 부착할 때 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반대로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위쪽에서 아래로 부착할 때 아래로 할 때는 반대로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100mm 겹쳐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 추가로 더 많이 겹쳐줘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이때는 겹침 폭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겹침 폭이 150mm 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이것보다 더 많게 겹쳐주라는 겁니다. 150mm 그 점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두시고 그럼 시멘트 액체 방수하고 거의 많이 비교한다. 아스팔트 방수의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당연히 얘는 공사 기간이 짧을까요? 길까요? 길겠죠? 공사 기간이 길어요. 공사 기간이 길고요. 길다 보니까 비용은 많이 들겠죠? 비용적인 측면은 공사비나 보수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공사비나 보수비들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게 아스팔트 방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함부 발견이 어렵습니다. 하도 여러 층은 결함부 발견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스팔트 방수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호 누름 이런 것도 다 걷어내고 세로 시공을 전체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국부적인 보수가 어렵습니다. 아스팔트 방수는 국부적인 보수 공사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바로 아스팔트 방수의 특징이고 얘는 보호 누름을 꼭 해줘야 된다. 그죠? 보호 누름층이 꼭 시공돼야 되는 것이 아스팔트 방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보고 그런데 시멘트 액체 방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지 213 페이지 보시면 시멘트 액체 방수가 나와요. 그러면 시멘트 액체 방수는 방수액하고 시멘트 제품이죠.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하고 방수 액하고 방수 모르타르 이런 걸 이용해서 방수 공사하는 것이 바로 시멘트 액체 방수가 해당이 됩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 자 그러면 시멘트 액체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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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시멘트 액체 방수 는 주재료는 이겁니다. 주재료는 방수 액이 필요하고 방수 액 그리고 두 번째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페이스트는 한자로 하면 풀입니다. 풀 시멘트 풀 시멘트 물 반죽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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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타르 이 세 가지가 기본 재료 에요. 이 부분이 기본 재료 가 되는 겁니다. 기본 재료 시멘트 액체 방수 그리고 213 페이지 보면 보조 재료들이 나온 거죠. 추가로 넣는 거 지수 재나 누수를 방지 해서 지 우리가 보통 피를 정신 지열 이라고 하죠. 지수 물이 새는 걸 방지하는 게 지수 재죠. 그리고 겨울철에 공사할 때 동결이 될 수 있죠. 방동 재를 넣는 거고 그리고 공기단축 공사기간 단축 에서는 경하 촉진 재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보조 재료 주재료 이겁니다. 이거 가지고 방수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멘트 액차의 방수의 경우는 구조체 모체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모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모체 모체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구조체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면 이 모체 조성에 주의해야 돼요. 조성에 주의해야 되는 방수가 시멘트 액체 방수예요. 왜 그런가 시멘트 액체 방수는 구조체도 무엇이다? 시멘트 제품이고 방수도 시멘트 제품 가지고 방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체가 균열 가면 방수층도 균열 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체 조성에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모체 조성에 주의하고 그러면 시공순수가 214페이지 나왔는데 또 시방수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5가지로 나오는데 4가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일 먼저 바탕정림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바탕정림이 물청소를 합니다. 물청소 물청소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물청소는 이것 때문에 합니다. 얘는 습윤상태에서 우리가 방수공사를 우리가 할 수 있다. 그죠? 습윤상태 그러면 함수율 함수상태가 30% 이하가 돼 주면 되거든. 그래서 하는 겁니다. 바탕정림이 물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함수상태가 30% 이하에서 습윤상태에서 가능하겠죠? 그래서 물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바탕은 오목 모서리의 경우는 우리가 오목 모서리의 삼각형으로 할 필요 없죠? 이거는 직각으로 하면 되는 게 직각으로 해주면 되고 그리고 바탕은 거칠게 하는 게 좋습니다. 같은 재료니까 같은 시멘트 제품이니까 바탕은 거칠게 해서 부착력이 좋게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탕정림이 물청소를 하고 나서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방수액을 갖다가 침투식입니다. 여기에다가 사이사이 다 들어가더라고 방수액을 침투식입니다. 그래서 규정이 바뀌어서 수정하셔야 됩니다. 방수액을 침투식입니다. 방수액을 침투식이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세 번째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풀을 갖다 도포를 해요. 페이스트를 도포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자 그렇죠? 이거 남았잖아. 방수 모르타르 수시로 바꿉니다. 얘들이 큰일 났어요. 여기다가 방수 모르타르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팔트 방수에 비해서 방수 공법이 간단한 거예요. 아스팔트 방수가 복잡 좀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걸로 보호 누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호 누름 층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시멘트 액방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시멘트 액체 방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첫째 얘는 신축성이 없죠. 그래서 신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신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수 면적이 클 때 신축 신축 줄눈을 두는 거예요. 신축 줄눈을 두는 거고 작으면 신축 줄눈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 줄눈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얘는 결합 결함부 발견이 용이해요. 이거는 결함부 발견이 용이하죠. 발견이 용이합니다. 쉬워요. 그런데 아파트 욕실의 경우는 타일로 마감하기 때문에 결함부 발견이 보기 어려운 거고 노출되어 있으면 결함부 발견이 용이한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아까 보호 누름은 별도의 보호 누름은 안에도 무방하다. 별도의 보호 누름 보호 누름은 안에도 무방합니다. 안에도 무방하다는 개념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을 해두시고 안에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일반조로 시공은 용이하죠. 아스팔트 방수에 비해서 시공은 용이한 것이 특징인 방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국부적인 보수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부적인 보수공사가 가능하다.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시멘트 액체방수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습한 장소에 적합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장실 욕실은 항상 물을 사용하고 있죠. 이런데 적합한 방수가 바로 시멘트 액체방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방수모르타르는 비빔 후에 이거는 사용가능시 비빔 후에 45분입니다. 방수모르타 사용가능시 사용시간은 45분이 적당합니다. 45분 이거는 45분의 사용시간이 적당한 것이 바로 시멘트 액체방수의 개념이 개념이 기억을 해두시고 공사할 때 같은 재료가 연속되니까 거칠게 합니다. 다음 공정에서 거칠게 해서 부착력을 좋게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방수모르타르 다음에 방수국 끝나죠. 다음에 미상공사가 오면 시멘트 모르타르 그러면 그것도 거칠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정확히 학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비교해서 우리가 공부를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하고 시멘트 그래서 가장 많이 낸 것이 바로 아스팔트 방수에 그 다음에 낸 것이 시멘트 액방하고 방수 공사라 했죠. 두 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는 앞전 시험에 또 냈죠. 자주 제일 많이 낸 게 아스팔트 방수 입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 그래서 시멘트 액체 방수는 멘브레인 방수법 이 아니에요. 멘브레인 방수법 이 아니에요. 방수법 에 해당이 안됩니다. 멘브레인 방수는 피막 방수죠. 아스팔트나 아스팔트 방수나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나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나 도막 방수 단어가 전부 멘브레인 방수법 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스팔트 방수는 멘브레인 입니다. 그런데 시멘트 액체 방수는 멘브레인 방수법 이 아닙니다. 그 점을 우리가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215페이지 도막 방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 도막 방수부터는 다음에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